오늘은 기도의 계획을 세우라 기도의 계획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 전반적인 그의 태도에 대해서 살피겠는데 다니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먼저 우상에게 바친 음식 안 먹겠다 뜻을 세웠다 또 사자고리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뜻을 세우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일들은 미리 미리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지 않으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족 받다가 변화받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뜻을 먼저 세우고 순종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긴 설교인데 초창기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설교 그러면 산상수훈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부터 나오는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죠 마지막 다락방에서 했던 설교, 거기도 곧 긴 설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한데 산상수훈 앞부분을 보십시오 5장에는 복에 가는 얘기가 나오다가 6장, 7장에 가면 처음에는 부정적인 것을 접근합니다 하지 말라, 영성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6장에 나오죠 비판하지 말라, 7장에 나오죠 여러 경계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왜냐 하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건 조국적인 거 아닙니까?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하다가 마지막 7장, 7절부터 넘어서면 마지막 피날레가 나오는데 하라가 나와요, 하라가 여러 가지 하라가 나오는데 하라고 하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여기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 다음에 조분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라예요, 하라 두, 하라 그런데 그 하라라고 말했던 내용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충만히 기도하라 기도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몸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걸 가지고 어떤 의욕적으로 이렇게 힘차게 나아갈 때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그 다음에 기도 다음에 오는 문제가 뭐겠습니까? 비판의 문제가 온다고요 자꾸 남의 공격하고 정죄하고 이런 얘기들 비판하지 말라 다 이게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본 7장, 7절 보니까 하라는 것의 첫 번째가 구하라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은 힘차게 구하고 두드리고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은 하면 한계가 있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쌓이는 게 기하급수로 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물질적인 세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나이라는 한계가 있고 환경이라는 한계가 있고 건강이라는 한계가 있고 다 못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무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게 뭡니까? 육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육은 10배, 100배 100배도 큰 거잖아요 1000배, 그에서는 비호사가 안 되죠 만 배 정도 그러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최고일 겁니다 만 배 이상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그것보다 더한 폭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만에만, 억도 가능하고 억에 억도 가능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문을 여는 힘이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니엘은 육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고 환경계획이 제약을 받는 인생이고 압박을 받는 인생이고 핍박을 받는 인생이지만 그는 영적인 풍절함을 누리기 위해서 육적인 결심을 합니다 교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에 관한 교획을 철저히 세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조가 네 번 바뀌고 환경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풀뿌리에 들어가잖아요 친구들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환경의 압박 중에 이거보다 큰 게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뭐냐? 뜻을 정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한 하나님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뜻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획입니다 교획기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새벽 기도를 지켜야 되고 또 철야 기도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장소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걸 시간과 장소 정했다 이걸 교획기도 그러면 교획기도 정해놓고 그다음에 구약의 율법서 같은 데 보십시오 선지서 같은 데 보십시오 항상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영적인 부분에서의 풍요한 문을 열 수 있는 것들은 육체적인 재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고 교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제일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저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철학 기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헌신하기를 다짐하십시오 우리 인도 성교에 가 있는 사람들도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인도 성교도 우리 교획 세울 때 새벽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 시간을 정해놓고 점심시간 이후에 몇 시 이렇게 정해놓고 이번 인도 성교부터는 시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루에 세 번 정도씩 기도해놓으면 무조건 그 시간에는 만살제시놓고 기도한다 그럴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획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골든 맥도날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획되지 않는 모든 것은 허무한 대로 흘러가버린다 교획이 중요하다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적인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역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 교획 기도가 필요한가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획되지 않는 기도는 내 약점이 있는 것을 흐르기 때문이겠습니다 교획하지 않으면 약함으로 일해요 약점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휠러라는 목사님이 옛날에 계셨죠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교획하는 것이다 사람은 약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약점을 이끌지 절대로 강점을 이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강점과 강함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시간을 내야 되는데 새벽 기도가 힘드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저녁 기도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녁 기도회가 됩니까 새벽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깨서 전화 오신 분 있습니까 모닝콜 이런 거 빼놓고 없죠 새벽에는 방해받지 않습니다 새벽에 여러분이 볼 만한 프로그램 텔레비전 하는 거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새벽 시간은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을 떼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주변 사람이 다 깨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굳이 교회까지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은 좋죠 아무도 하나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러나 교회까지 와가지고 기도한다는 거 장소적인 의미 예수님께서 장소 정해놓고 기도하시잖아요 그것이 기도의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집에서 공부하면 되지 뭐하러 학교 갑니까 집에서 공부하면 되지 왜 도서관 갑니까 이유가 뭐예요 장소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공부할 때 공부보다 더한 영적인 세계에도 장소가 중요할 건데 아니 우리가 공부하는 정신적인 세계에서도 장소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왜 영적인 세계의 기도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놨습니다 마가복 1장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시간적으로 한적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특별히 의지가 약하거나 우리 삶 가운데 약점이 많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맨날 푸념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결심하면 맨날 무너지는지 몰라요 나는 약심이 많아요 동정 사겠다고 하는 얘기인지 다 압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동정 절대 안 해주고 그러니까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게 계획 플레인이야 약하면 약하다 푸념하지 마십시오 잠깐만 약하다 나는 의지가 약해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니까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게 계획이야 계획은 약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한번 마음 먹으면 반드시 하는 사람은 계획 세워서 뭐해요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지 않는 것은 약점으로 흐른다 계획해야만 강점 가지고 일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계획해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계획하는 겁니다 계획적인 시간 이 시간에 또 잡는 거예요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틀을 잡아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계획하는 기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의 역량력에 의해서 이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사람이 나를 자기 역량력으로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계획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Driven people 끌려다니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른받은 인생 조명에 의해서 부른받은 인생 cold people이 돼야 되는데 부른받은 인생 사명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 드리븐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걸 뭐라 그러죠? 배도 배도 정상적인 항로가 있으면 항로를 따라갈 때 그걸 뭐라 그래요? 항해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 좌표를 잃어버려가지고 풍랑 만나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냥 파도 따라 물살 따라 그걸 뭐라 표류한다고 그러잖아요 표류 우리 인생도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물살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죠 표류하는 인생은 위험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목표량에서 나아가는 인생 그렇게 해서 반드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서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보들이 존재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다른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심이 필요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듣고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 콜링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의 삶 그러면 나머지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사실 주일은 손대지 않냐고 난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획 세운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 되면 예배드리고 바쁘면 안 드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오십시오 그럼 계속 바쁠 거고 마음이 좋아지면 예배드리고 마음이 슬퍼지면 예배 안 드리고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슬픔만 올 거예요 고난만 올 거라고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는 마음은 마귀의 밥이거든요 뜻을 세워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주일에는 무조건 예배다 하늘이 두 쪽이나 예배 드린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도 이렇게 가는 분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시간과 여건이 되면 가겠다 그런 분은 없어요 대학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생각이 반됩니다 그냥 이번에 무조건 간다 시간 내놓는다 결정하고 나머지를 정리한 분들이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계획입니다 플랜 계획 세워야 환경과 다른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신 받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이는 사람들이 있죠 난 너무 사람에게 치여 살아오 나는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다니고 있어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런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계획이라니까요 플랜 계획 세워야 다른 사람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계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만 인도함 받는 믿음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계획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급한 일 따라다니죠 맨날 급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예와 비슷한 거 기억나네요 지어낸 얘기겠죠 어떤 가정 주변에 너무 바빴대요 빨래도 바쁘고 빨래 끝나고 나니까 저희 가니까 끓고 있고 하니까 물이 넘치고 있고 전기코도 뽑지 않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급한 일 다 급한 일이죠? 급한 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애가 물에 빠져있더라 그런 얘기 들어왔죠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생명이잖아요 아이의 건강과 안전 제일 중요한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린 급한 걸 하기 시작해요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쓸데없는 시간 다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필요한 이익을 남기는 거 매출이 되는 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앉아있다 보면 급한 일 많거든요 급한 일 하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급한 일은 뭡니까?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안 해도 될 문제가 많거든요 중요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안 하고 나중에도 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된다는 문제예요 반드시 인생 잘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있느냐 아니면 중요한 일부터 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부터 하십시오 중요한 것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 때입니다 지금 시험 때 아니에요? 시험 때면 사실 급하기는 시험 공부죠 내일 시험 본다고 하면 시험 공부가 제일 급하죠 그러나 중요한 게 영적인 삶이라 그러면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먼저 성경부터 읽었어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할 거 아니에요 시험 보는데 안 하겠습니까? 학생이 다 해내더라고요 성경 읽고 시험 공부할 때는 다 했어요 둘 다 중요한 일도 하고 급한 일도 하고 너무 급하다고 급한 일만 먼저 하다 보면 나중에는 시험 공부가 뭐 한이 있습니까? 우리 머리가 뭐 그렇게 좋아요? 이제 만족했어 그리고 두 시간 전에 자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시간 직전까지도 다 부족하다고 느끼죠 결국 중요한 일을 못 하더라고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뭐냐 중요한 일을 교회에게 넣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은 내 흐름에 맡기지 말고 중요한 건 교회에게 넣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긴급한 일에 쫓기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인생 바치는 주의 종들이길 바랍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이에요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에 대한 전개 같은 게 이럴 때 제일 인상적인 게 그거였어요 지금의 조지 워싱턴 사진 알잖아요 미국 돈에도 있고 하니까 되게 아는데 옛날에는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필라델피아에서 대륙회의라고 미국 독립하기 위해서 대륙회의라는 회의를 가졌죠 그때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 물었다는 거예요 워싱턴 장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안내하는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인상착의를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 워싱턴이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는 사람이 워싱턴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서서 기도하는데 조지 워싱턴만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무릎 꿇고 그런 게 아니라 멋있게 무릎 꿇은 거 있잖아요 한 발 한 쪽만 무릎 꿇고 하는 거 그게 조지 워싱턴의 특이의 기도의 모습이래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 사람이 높이 평가하거나 일부러 과대 평가하거나 그럴 마음도 없지만 한나라의 장군이 독립운동하는 장군이 그의 인상이 뭐로 인상지워졌냐면 기도하는 모습으로 인상지워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에브람 링컨 그러면 정직한 정직하지라는 단어 정직한 에이브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그러면 기도하는 워싱턴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인생을 바치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억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집사님 그랬더니 목소리 큰 집사님 말 많은 집사님 제가 지금 농담 아니에요 지금 다 있는 사람 얘기해요 누구 얘기했더니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어떤 집사님 그랬더니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집사님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야죠 새벽마다 나와서 제일 먼저 나와서 그 앞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빠지지 않는 분 있잖아요 멀리서 일찍 와서 먼저 엎드려 있는 분 계시잖아요 이런 이미지가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거 어떻게 벌어집니까? 계획 세울 때 계획 세울 때 절대로 이렇게 급한 일에 쫓기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과 대중의 갈채 이게 예수님의 초창기 시험 가운데 하나 있죠 세상 사람들의 박수 계획 세우지 않으면 대중의 갈채가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짜 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1장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우리 말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획 세워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인간은요 박수 쳐주는 데 가게 돼 있고 자기 좋은 데 가게 돼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께 앉아가지고 가만히 별생각 없이 목회 철학 없이 이렇게 가면 교인들 잘해주는 성도들만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항상 그러잖아요 목회자라고 목양하는 거라고 필요한 것까지 되잖아요 필요한 것 가난하고 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부르기 힘들잖아요 기준 세워놔야 돼요 기준 교획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목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회하면 병등 목회가 돼 버려요 기형적인 목회가 돼 버린다고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칭찬해지고 좋아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에요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닫고 말뚝 박으십시오 말뚝 박고 이 기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게 교획이에요 교획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지 그러지 않으면 대중의 갈채가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왜 교획이 필요한 것입니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놔두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있는 곳으로 가고 약점 있는 곳으로 가고 넘어진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기도를 우선으로 두는 교획 세우십시오 새벽 기도를 하루의 시작으로 교획 세우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우리 시작에 둘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게 기독교 명문가정이고 기독교 하나님 옆에 인물 인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교획하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으면 약점이 있는 곳으로 간다 계획하면 장점이 있는 곳으로 간다 두 번째 계획하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의 영향력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야 뜻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계획하십시오 그래야 긴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합니다 계획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인생을 살지 그러지 않으면 대중의 갈채가 있는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계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다니엘과 같은 축복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세우고 또 우리 계획을 세워서 우리 연약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함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